경기 양평군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 발의와 의결에는 군의회 제적 의원 7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참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원망으로 변했다며 양평군민의 염원 사업을 물거품으로 만든 특정 정당은 사과하고 사업 원상 복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